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행 이동에만 27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군사작전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워낙 전장터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언제 어떤 미사일과 폭탄과 드론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사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피해가야지 그럴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전장터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우크라인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호 안전상의 이유로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루고 상황을 예의주시 면밀하게 판단한 결과 폴란드를 떠나기 2시간 전에 폴란드를 떠나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2시간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현지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유석열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에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14일 오후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수행원과 동행한 기자단의 수화물을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 싣기 위해서 다 걷어갔기까지 했습니다 이것까지 위장 전술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실제로는 비행기 이륙 2시간 전에 수화물을 실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귀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걷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시간 전에 출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바르시아바, 폴란드 바르시아바에 있는 현지 한국 프레센터를 찾아서 기자단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2박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이틀을 더 머물러야 될 것 같다 유세일 대통령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알린 시간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새벽 2시 정도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새벽 2시 정도까지가 공습을 해도, 야간 공습을 해도 2시 이후에는 잘 안 하는 모양이죠 새벽 2시 정도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그때까지 좀 엠바고를 해달라 보도를 유예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국내에 국제전화로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자제해달라 다 해킹당하니까 그렇게 기자들한테 엠바고 요청을 하면서 알림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비로소 알려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씨는 이 브리핑을 한국 프레스센터에 있는 한국 기자들한테 대통령 수행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기에 앞서서 먼저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프레스센터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보냈고 그리고 한국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브리핑 내용은 노트북으로 타자하거나 녹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우크라이나 정격 방문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무박 3일 우크라이나에서 하루도 자지 않고 아마 기차에서 잤거나 그랬겠죠 무박 3일 일정으로 정격적이고 극비리에 진행했습니다 14일 오후 현지 시간입니다 14일 오후 4시 40분쯤에 바르샤바 대회에서 강연을 마치고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접경도시까지는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제슈프 공항까지입니다 바르샤바에서 제슈프 공항까지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슈프 공항에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는 푸셤미실역 기차역입니다 푸셤미실역까지 제슈프 공항에서 푸셤미실역까지는 자동차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폴란드 국경이에요 그리고 푸셤미실역에 기차를 타고부터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는데 푸셤미실역에서 키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까지는 기차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먼저 제슈프 공항까지 가고 여기서 푸셤미실역까지 자동차로 가고 그리고 나서 열차로 키우까지 세 번에 거쳐서 바꿔타면서 키우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모두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르샤바에서 돌아올 때도 같은 코스로 돌아왔는데 키우에서 푸셤미실역까지 기차로 푸셤미실에서 제슈프까지 자동차로 그리고 바르샤바까지 비행기로 이렇게 돌아올 때는 1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데 모두 27시간이 소요됐고 아마 기차에서 잠을 자는 식으로 일정을 짠 것 같습니다 이 루트 바르샤바에서 제슈프 제슈프에서 푸셤미실 푸셤미실에서 키우까지의 이 루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할 때 그리고 기시다 후미어 총리가 키우를 방문할 때 이용한 경로와 비슷한 경로였다고 합니다 오며가며 27시간을 쓴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에 머문 시간은 모두 11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번에 젤렌스카 여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젤렌스카 여사를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초청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나토 폴란드 순방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다시 외교 제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방문 요청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나설 때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폴란드 국빈급 방문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갈 수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만 우크라이나 상황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최종 결정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잠정적 결론을 가지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이 녹록치가 않아서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무기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한국이 리투아니아 폴란드까지 가면서 우크라이나를 안 갈까? 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제가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화한 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뜻은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완전히 절대 없다 그러면 안 가는 거지만 그건 거짓말하는 거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획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극비리에 진행됐기 때문에 수행원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고요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비서실에서는 이 4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갔고 그리고 경호처 관계자들이 갔습니다 대통령 순방단에 동행한 기자들은 전부 폴란드 바르샤바에 머물러서 기다렸고 대통령실에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키우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먼저 부차시의 학살 현장 그리고 이르핀시를 돌아봤습니다 부차시는 작년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러시아가 점령을 했을 때 그때 이곳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됐다는 증거가 발견된 아주 참혹한 학살 현장이 있는 곳입니다 부차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에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서 헌화하고 그리고 키우에 있는 대통령 공간 마린스키 궁에서 젤린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린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김건희 여사는 젤린스키 여사와 함께 키우에 아동권리보호센터를 찾아서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는 젤린스키 여사에게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그림을 한국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어요 젤린스키 여사가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적극 호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정으로 키우에 있는 국립아동병원을 찾아서 어린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나 대한민국 어린이나 모두 할아버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손자들이다 잘 치료받아서 멋지고 건강하게 자라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한국어로 우크라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쓴 손편지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조민희의 허이스펙의 공범이 아니다 나는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딸의 일상을 잘 몰랐다 자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나는 걔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몰랐다고 해버리면 그런데 범죄 행위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하는 겁니까 걔가 알아서 한 짓이다 이거 아닙니까 내 딸이 알아서 한 짓이다 조민희가 알아서 한 짓이다 나는 걔하고 공모한 적 없다 이거 아닙니까 조국의 주장은 차라리 내가 다 했으니 내 딸은 잘못이 없다고 해야지 그게 세상 아버지들의 최소한의 기분 아닙니까 아무리 지가 감옥 갈 것 때문에 겁이 질려서 밤잠을 못 자고 제정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 검찰은 조민희 조국의 딸 조민희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조국이가 항소심 2심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자신의 범죄를 1심에서는 완전 부인하면서 2년형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시인하고 태도를 바꿔서 내가 다 했다 하면 굳이 그 자식인 딸 조민희까지 기소할 것까지는 없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딸을 버리다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조민희는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 애비인 조국이가 전혀 일상을 몰랐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많은 가짜 증명서 허위 스펙 이거 다 조민희 지가 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마 몰랐다고 하는 조국이보다 조민희가 형을 더 강하게 더 무겁게 받을지도 모르죠 변호인 조국의 변호인 측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조 장관이 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체험학습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딸이 대학생이던 시점에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해서 한 집에 살지도 않았다 나 걔 모르는 애야 이재명희가 지 아들 모른다고 그랬죠 내 아들 아니다 그랬죠 이제 조국이가 조민희 걔 나 걔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불리하면 필요하면 자식까지 버리는 종북 주사파들의 잔혹한 민낯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들한테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요 조국이 사태가 났을 때 물론 시니컬하게 한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조국이만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들 한탄하는 소리를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이라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을 이런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행위였다 우크라이나 방문과 궁평 지하차도 참변을 엮어서 이렇게 정말 폐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김의겸의 발언에 대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바로 고개를 잠깐 숙였습니다 김의겸위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난 상황에 보이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방문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총구가 태평양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 그 총구가 우리나라를 향하지 말란 법이 없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마치 범람하는 강가 같다 또 수혜를 갖다 대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또 비난했어요 29명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소속의 민주당 국회의원 29명이 낸 공동성명에는 이재명이도 이름을 올려놨고 박광훈이도 이름을 올려놨는데 이 성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6.25 때 소련을 구성했던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아픔과 상은을 남겼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연방 일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가냐 이런 취지의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련에 병합됐던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강제로 병합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죠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입니까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뭐라고 그랬냐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방문이 아니라 나토 회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까지 지금 비난하고 나섰는데 나토가 우리를 지켜주냐 그랬어요 이런 자가 국회 부의장을 했습니다 나토 나토 30개 회원국 중에서 11개 나라가 73년 전에 6.25 때 우리에게 병력을 직접 보냈고 의료물자를 지원했어요 나토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권칠승이는 대변인이죠 일기예보로 일기예보로 예정됐는데 대통령과 여당대표 주무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여당대표 미국 간 거 수제하고 연결하고 더구나 주무장관이 없다 그랬는데 주무장관이 누굽니까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탄핵을 해서 지금 직무 정지 상태 아닙니까 이것들이 직무 정지 상태 만들어놓고는 주무장관이 없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보면 마치 전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곧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를 갔다 온 주요 국가 정상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순악 영국 총리 그리고 G7 국가 지도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갔습니다 기시다 후미어 일본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도 자기들 나라 자기네 나라의 정상이 우크라이나로 갔다 온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쟁 우크라이나로 갔다 온 것 때문에 러시아와 전쟁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비난한 언론도 이렇게 비난한 야당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아무리 괴담 제조에 능숙한 좌파 공작자들도 이건 영화로 만들지 못할 정도의 아주 황당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침략을 했고 민간인 살상을 서슴치 않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이건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행위를 규탄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침략 행위와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규탄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생각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이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생각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종북주사파들이니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구별해서 주장해달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수제 문제로 묻고 우크라이나 방문이 내 시비를 걸려면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시비를 걸어라 어떻게 이거 두 개를 엮어서 얘기를 하냐 그건 너희들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논리 아니냐 궤변 아니냐 배신자들이 또 준동 하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하면서 또 수제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나서 한 국무회의라서 더욱이나 수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예산 아끼지 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지나치다 싶을 만큼의 지원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더 좋게 복구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꼬리표가 붙어있는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라 특히 이게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온통 좌파 생태계가 기생충 흡혈기처럼 자리잡고 앉아서 국민 세금을 빨대 꽂아서 부식하고 기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치보조금 전부 삭감하라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을 이번 수제 피해를 이번 국민들께 지나치다 싶을 만큼 좀 과감하게 집행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에 흘러가는 보조금을 제로로 만들면 추경하지 않더라도 예산의 여유가 생긴다 이걸 우선적으로 좀 수제에 쓰자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이권 카르텔로 세고 있는 세금을 싹쓰로 모으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당장 자기들 식구들이죠 좌파 생태계 국민 세금에 기생해왔던 흡혈기 같은 좌파 생태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시스템 핑계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이권 카르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재원 방안 마련은 뭡니까 추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국민 세금 갖다 쓰자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그동안 추경 추경 추경했던 그 추경과 이번 수재 피해를 슬그머니 연결해서 추경 주장을 앞으로 치고 나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황이 이런데도 이준석이라는 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고 수혜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 정치보조금 삭감해서 수재수자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하게 만든 참모를 즉각 잘라야 된다 안에서 한마디 하면 안에서 한마디 하면 안에서 두 마디예요 그래서 안팎에서 협공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우리 자유호패로 공격합니다 이것들이 이것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총동원으로 총동원으로 총동원해서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 인력 재난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특히 수해 복구 및 피해 보존 재원과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존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정치보조금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아닌 단체의 사업에 국가의 재원을 지원 교부하는 제도인데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638조 7천억 원의 예산 중에서 무려 16%인 102조 3천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책정해놨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국가보조금의 53%인 54조 3천3백억 원을 쓸 수 있게 돼 있고 국토교통부는 8조 6천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배정받았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카르텔 보조금 폐지 피해 보존 재원 전용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그 절약한 재원을 피해 보존 재원으로 쓰자 하는 주문은 제대로만 실천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제대로만 실천된다면 종국주사파의 이익권 카르텔을 붕괴시키고 동시에 수혜 지원의 재원을 대폭 마련할 수 있다 수혜 지원의 돈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수혜를 빌미로 그동안 추경 추경해왔던 종국주사파들의 추경 요구를 차단하면서 건전 재정의 기조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재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익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수혜 복구와 피해 보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이게 아시아 투데이 사설입니다 이익권 카르텔을 폐지하고 혁파하고 그 이익권 카르텔을 통해서 흘러나갔던 정치보조금을 중단해서 남는 재원 그 과정에서 절약한 재원을 수혜 복구 지원 예산으로 수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시가 바로 아시아 투데이 사설에서 분석한 대로 1석 2조 1석 3조죠 이익권 카르텔도 혁파하고 수혜 보존 지원 예산도 마련하고 동시에 추경 추경 추경하는 이재명 종국주사파의 정치공세도 차단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시아 투데이 일간 종합신문인데 부스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부스는 아니지만 그 논저만큼은 제가 보기에 가장 정확한 논절을 견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아시아 투데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독 등의 형태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손절하려고 하는 것인가 손절하려고 하는 것인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재명은 대장동보다도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먼저 감옥에 갈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대북 송금 이유를 이렇게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우리가 대납을 해주면 이재명 대신에 우리가 돈을 내주면 경기도가 쌍방울에 향후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에 경기도의 남북협력기금을 쌍방울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이 선출직도 아닌 이화영의 약속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물어보자 김성태의 법정 답변은 이렇습니다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결국 김성태의 얘기는 이재명 믿고 대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으로부터 이와영으로부터 쌍방울 우리가 대납하는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또 2019년 1월에 중국 선양에서 이재명과 직접 통화도 했다 조폭 출신 사업가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100억 가까운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와영이가 여러 차례 아 우리 쌍방울이 대납 지원해 준 사실을 우리 지사님한테 다 보고하고 있다 여러 차례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으로 직접 전화 통화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믿고 대납 지원했다 이렇게 김성태가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의 주장을 그동안 이와영이가 반박을 해왔어요 아이 그거는 쌍방울 사업 자기들 돈 벌려고 한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 그랬던 이와영이가 최근 검찰에서 진술을 밟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이하영이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재화벌을 진행하는 이승우 변호사가 이하영이가 태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하영이가 아마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할 겁니다 뭘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나 수많은 회의와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와 마지막으로 상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를 제가 이해찬이냐 제가 이렇게 대담 과정에서 확인했고 이해찬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로 이하영이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게 경기도 지사 이재명,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하영 이런 관계거든요 이하영이가 자기 직속상관인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대북 송금 관련해서 쌍방울이 지사님 대신해서 지금 북한에 돈을 보내고 있다 이런 보고를 자기가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을 했다 이 사실이 지난주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이하영이의 그동안의 진술 아 그건 쌍방울이 자기네 돈 벌려고 한 거지 우리랑 관계없다고 했던 이하영이의 진술이 180도 바뀐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김성태가 주장해왔잖아요 나 이재명이 보고 돈 대신 내줬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했던 이하영이도 그래 쌍방울이가 지사님 대신에 돈 내줬다는 사실을 이재명 지사한테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재명이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하영으로부터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돈 보내준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냐 더 나아가서 이하영이가 전화해서 선양에 있는 김성태를 바꿔줬다는데 전화 통화한 적이 있냐 확인해야죠 이재명이 거짓말할 겁니다 거짓말할 거예요 고 김문기 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인데 거짓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증거 가지고 들어와야죠 2019년 선양에서 이하영의 전화로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를 했다면 그 시점에 이재명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추적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통화 내역 사실 확인하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걸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 수사고 재판입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의 범죄 행위가 더 심각하고 그리고 더 빨리 법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럼 이하영이는 왜 이렇게 입장을 180도 바꿨냐 최근에 김성태가 이하영이로부터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무고죄로 들어갑니다 법정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대북 송금 과정이 자세하게 담긴 국정원의 문건까지 압수가 됐습니다 이하영이도 더 이상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를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 더해서 당대표 맡겨놨더니 그야말로 개판으로 당을 운영한다 이런 이재명이 데리고 총선 치를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정치적 의심들이 당 저변에 깔리게 되고 여전히 당의 상황 노릇하고 있는 이 해찬이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어 하고 가다가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차라리 이낙연이가 나온 거 아니야?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민을 이 해찬이가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침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손절을 하려고 하는 거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해찬이의 분신과도 같은 이하영이가 이재명에게 그야말로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진술 본복을 법정에서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하영이는 이해찬의 분신과 같은 자입니다 대표적인 이해찬계 정치인이죠 이재명이와 이해찬이가 그동안 정치적 행로를 지난 3년여 가까이 해왔는데 그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이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하영을 통해서 이해찬을 등에 업음으로써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이재명이가 당내 입지를 넓히면서 이 낙연이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하영이는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와는 완전히 급이 다른 그런 핵심 공모자이고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하영이는 쌍방울 돈으로 이해찬이가 진미파라곤이라고 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딱 마주 보고 있는 아주 비싼 건물의 사무실 5개를 운영하도록 매달 3천만 원씩 쌍방울 돈으로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거의 대선 캠프급인데 그걸 이해찬이가 출마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운영했겠어요 다 이재명이를 위해서 이해찬이가 거의 최종적인 지휘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모든 구도가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하게 합니다 이해찬, 이재명을 손절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사안은 전국 전반에 걸쳐서 매우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의해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재난대처와 관련해서 세종시 사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직접 페북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그날 새벽 오성 지하차도 침수 참변이 벌어졌던 바로 그날입니다 4시 좀 지나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경보가 발령되고 했던 그때입니다 그날 새벽 최민호 세종시장의 글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6시에 세종시 상황실에 출근해서 직접 지휘하면서 상황이 좀 엄중하다 싶어서 세종시 시청직원 전직원 비상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배치시켰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비상소지 지시가 하달 내려갔지만 세종시 시청 직원들 92%가 여기에 응소했습니다 92%의 응소 자치단체 중에서 전직원 비상소집은 세종시 뿐이었고 사실 이 조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는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상황 파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오성 지하차도 참변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책임이냐 청주시 책임이냐 뭐 이러고 서로 공방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침수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침수재난 안내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보도 재론이나 이런 방송의 뉴스를 속보를 보지 않고 그냥 궁평이 지하차도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당연히 침수 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지만 그건 못했으면 침수 후라도 지금 궁평이 지하차도가 침수됐으니 이쪽으로 올 차량들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문자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충북과 청주시 그런데 이 오성 지하차도 참변 상황을 입소한 세종시는 오전 10시 1분에 시민들에게 세종시 시민들이죠 차량 우회를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게 세종시와 청주시가 거의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와 청주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민들한테 차량 우회를 알리는 문자를 10시 1분에 보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언제 보냈냐 충청북도는 오전 11시 14분에야 오성 지하차도가 침수됐으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성 지하차도가 있는 청주시는 아예 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과달이 아니지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이게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지휘와 참변이 발생한 이후에도 우회하라는 문자조차 발송하지 않은 청주시나 또는 인근 세종시에서 재난 안내 문자를 올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야 재난 문자를 올린 충북도나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뭡니까 충청북도나 청주시가 갖고 있는 재난대역 매뉴얼과 세종시가 갖고 있는 재난대역 매뉴얼이 달라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단체장의 기민한 판단과 발빠른 대처입니다 만약에 충북도나 세종 청주시에 최민호 같은 시장이 있었다면 오전 6시에 어쨌든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전 시청 직원들을 소집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성 지하차도 참변도 최민호 같은 사람이 시장으로 있었다면 막아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스템 정비해야 됩니다 제도 정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역시 현장의 최고 책임자 현장의 최고 지휘자의 정확한 판단과 발빠른 대처가 핵심입니다 1분 사이에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이 점을 세종시 최민호 시장 사례를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수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불 없다더니 강경화가 국회에서 3불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어떻게 중국한테 팔아넘길 수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우리가 약속한 적 없다 이렇게 아주 시침을 뚝 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문건을 보니까 사드 3불 1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 한중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빌미로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계속 압박했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안보 관련 사안을 문재인이가 지시하지 않고 또 문재인이한테 보고하지 않고 장관급 수준에서 이런 약속을 중국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장관이든 외교장관이든 또는 안보실장이든 어느 누가 감히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약속 또 안보와 관련된 제한 이런 거를 다른 나라와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문재인이는 이것조차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바보 아닙니까 바보 삼불은 뭐냐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사일 방어체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완전히 외교 안보권을 중국한테 내준 약속이죠 일하는 사드 한 대 1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 중국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제한이에요 우리나라 무기 또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무기를 문재인이가 중국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건 그야말로 무릎 꿇고 항복문서 쓰고 온구나 똑같은 거죠 이런 이 시진핑이가 문재인이를 제대로 된 뭘로 받겠어요 완전히 개무시해버렸지 저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자구나 2019년 12월 4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된 환경영향평가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라는 문건에 보면 한중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년 10월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2017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문재인 청와대의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남관표라는 자가 중국 외교부의 차관복격에 해당되는 쿵시안유와 함께 발표한 한중관계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3불과 관련해서 중국의 안보주권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남관표 의자는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아니다 라고 거짓말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위증한 겁니다 또 2020년 7월 31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서에도 3불 1한이 등장합니다 이때 중국 입장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이 적시했어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2한 요구가 없었다고 하는 그동안의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설명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2017년 11월에 강경화는 국회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랬는데 1한과 관련해서 강경화도 국회에서 위증한 겁니다 남관표 강경화 전부 위증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중국 정부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는 1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약속 받았으면 됐지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사두 정상화를 추진한 2022년부터 외교부 대변인 관영매체 등을 통해서 3불도 했지만 1한도 했다 양국의 약속이니까 지켜라 이런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8월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책 선시 널리 알림을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 약속 지켰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압박해온 겁니다 문재인 정북주사파 정권이 왜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주권 포기 약속을 중국한테 했을까요? 이게 문재인이의 방중 그리고 시진핑의 답방 방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가 2019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연기했다는 자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국방부가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 나오는 것인데요 2012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는데 문건에는 회의 참석자들이 12월에 계획된 고위급 교류 그리고 여기 괄호 열고 중국 외교부장 방안과 VIP 방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기 직전입니다 이걸 지금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개시를 해버리면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한 10일 후인가 있다가 중국을 가게 될 대통령의 방중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평가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은 부적절하다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들이 문건에 나옵니다 문재인은 이 회의 20여일 후인 2019년 12월 23, 24일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이 하고 정상회담합니다 그리고 2020년 그 다음에 초에는 시진핑을 한국에 초청하는 것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국가안보실, 외교부, 환경부 등의 고위관계자 회의에서는 중국 측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미루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룬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결국 문재인 정북주사파 정권 내내 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로소 시작됐고 10개월 만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북주사파 정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년 동안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됐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 실제로 어땠을까요? 미국은 환경영향평가가 자꾸 늦춰지자 불만과 불안을 담아서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북주사파 정권한테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끝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걸리니까 환경영향평가 이전에라도 사드 기지에 한전에 상업용 전기공급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문재인 정북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레이더 시설만이라도 전기공급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기지 앞에 그 정북주사파들이 불법 정거하면서 불법 집회 시위를 계속하는 바람에 미군은 헬기를 통해서 기름을 실어서 사드 기지로 반입해서 그 기름으로 이동식 발전기를 돌려서 사드 레이더를 운영했습니다 매우 불안정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2020년 7월에 한미연합사령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국방부에 서한을 보냅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은 장병 생활 여건과 기지 능력에 영향을 준다 조속하고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북주사파의 주요 책임자들은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5년 내내 해댔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문재인이부터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국회의 위증한 남관표 강경화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즉시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쌍방울 대납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이 빼고는 사건 관계자 전원이 이재명이를 위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진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쌍방울의 사업상 이유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랑 관계없다고 버텨왔던 이화영이도 마침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대납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화영의 진술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건 이재명이 하나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제 마지막 남은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쌍방울 대납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에 대한 직접 수사를 곧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겠다는 생각이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구석영장을 청구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이 통하지 않는 국회 휴회 기간을 한 2주 갖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서 구속시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조사에 앞서서 정진상이나 기명에 대한 창구인 조사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화영이는 미국과 베트남의 하노이 노딜 결렬 후 정진상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영으로 하여금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돈을 지구들이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쌍방울을 통해서 주게 만든 그 배후에 정진상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 정진상의가 지 혼자 생각으로 했겠느냐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정진상이 김용의를 창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재명의가 과연 검찰의 영장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는데 이재명의는 벌써 쉴드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엊그저께 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러면서 단서 달았죠 정당한 영장 집행에 한해서 그런데 이재명의가 이거는 수사가 아니다 정치다라고 정치 탄압받는 걸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 정당한 영장 집행이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재명의에 대한 방탄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도 그래?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주간 쉬겠다면서 그럼 그 기간에 우린 영장 청구할 거야 법원에서 한번 실질영장 심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재명이야 어떻게든 감옥 안 가려고 온갖 수를 다 쓸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도 자기들이 요구한 거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2주간 국회를 안 열겠다고 하니까 좋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법원의 실질영장 심사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4대 강부 해체 결정도 왜곡 감사원의 금강 영상강부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4대 강부 해체를 결정했던 것인가 경악하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환경부는 보호 해체 결정을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과정을 밟아갔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게끔 행동했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에 보호 해체 여부를 결정하게 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69명의 명단을 명단을 정부 주사파 환경단체들의 연합기구인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라는 기구에 넘겼어요 이거 불법입니다 정부 기구가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명단을 169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면 명단 자체가 공식 문서거든요 이거를 그냥 시민단체 연합기구인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라는 기구에 넘겼다고 하니까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재자연화 위원회는 명단을 넘겨 받아서 다 자기들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찬성했거나 4대강 사업을 방조했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그들이 보기에 적폐세력 자유우파세력 41명의 이름에 노 안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N자를 표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들 정말 이렇게 무모하고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행정농단 북정농단을 했군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41명의 명단 N자가 붙든 노가 붙든 41명은 전부 다 배제됩니다 원래 환경부 작성 최종 후보 명단에 있던 3명도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인가 이 비토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환경부가 사실상 환경단체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겁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지 빤하잖아요 더 황당한 것은 이 위원회가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세종부, 죽산부 해체, 공주부, 부분해체, 백제부, 승촌부, 상시개방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활용한 정제성 평가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왜곡됐다는 겁니다 정제성 평가에서 비용은 보 철거 비용이겠죠 그리고 취양수장 보강 비용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아닙니까 보 해체 편익, 베네핏, 효과 이거는 대부분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좋아질 거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것들이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수질이 개선될지 더 나빠질지는 해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북 주사파 정권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보 수문을 열어서 수질을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들은 보를 없애자고 하는 자들이니까 가둬놓았을 때의 수질보다 보를 열었을 때의 수질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질이 더 좋아졌잖아 그러면 상시개방보다 아예 보를 없으면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 불쌍 이것들이 잘못 열었더니 수질이 더 나빠져 버렸어요 특히 영산강 최하류의 축산부는 수질을 개방을 하고 나서 수질을 조사해 봤더니 뚜렷하게 나빠졌어요 그러면 보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수질이 나빠졌으니 보를 아예 없애버리면 수질이 더 나빠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내린 결론하고 정반대의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라면 야 우리 생각이 잘못됐나 봐 이것들 과학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야 덮어 덮어 모니터링 하지마 시뮬레이션 하지마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하는 쪽에 유리한 결과를 한번 찾아봐 그래갖고 이것들이 극기야 어떻게 했냐 보를 설치하기 전에 수질과 보를 해체하고 나면 설치하기 전과 똑같아지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보를 설치하기 전에 수질과 보를 설치한 다음에 수질을 비교해서 봐 보 설치하기 전에 수질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없애면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대강 사업은 준서를 했습니다 강의 지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 설치 이전과 이후를 평면적으로 비교를 합니까 완전히 달라진 지형입니다 이걸 이 자들이 이 짓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들 중에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말이야 저쪽에서 볼 때 이거 완전 우리 무식한 사람 되는데 라고 걱정한 사람도 있고 회의록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야 그건 말이 되네 국민들이 무식하니까 뭐 알겠어 보 해체해버리고 야 이게 보가 없어지면 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 수질하고 보 만든 다음에 수질하고 비교해서 보 만들기 전에 수질이 더 좋아요 국민들이 아마 쏘아 넘어갈 거야 그거 괜찮네 메시지로 이런 얘기들을 이것들이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참 겁대가리 없는 것들이 회의록에 남겨요 과학이 아니라 정치 그것도 아주 천박한 정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4대강 부호가 해체 또는 개방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다행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 또 임의자 의원 같은 사람이 몸으로 더 상주부 해체 이거 반대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세종부호 하나만 훼손되는 것에 그쳤어요 하나진 황경우 장관은 4대강 16개 부호를 모두 존치하겠다 그리고 장마철 수혜 복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4대강뿐만 아니라 4대강과 연결되는 전국의 지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을 한 다음에 4대강 사업에 연이어서 포스터 4대강 사업 지하천 정비까지 하지 않으면 4대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예산도 확보했는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절사적으로 막아섰거든요 그때 그 종북 주사파들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지하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진 장관이 밝힌 겁니다 하천 정비사업을 점검해서 하천 너비를 확장하고 바닥 준서를 통해서 수심을 깊게 하고 물그릇을 키우고 중소규모 댐도 추가로 지을 것이다 세종보는 훼손이 좀 심해졌습니다 완전 개방되면서 상류에서 흘러온 돌, 흙 등이 쌓여서 현재는 숨은 균형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종보부터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장관은 세종보뿐 아니라 공주보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기술적 문제가 있다 16개포 운영상태 전반을 점검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땅을 파고 재방을 쌓는 준설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서 물길이 넓어져야 홍수 때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환경단체들의 반발, 자연환경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우선 안전해야 환경도 있는 것이다 과학자로서 4대강 보라는 좋은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문제 역시 필요할 경우 오염원을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 한화진 장관이 지하천 정비까지 나가는 건 좋은데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죠?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리고 평가 기준까지 조작해가지고 국민을 완전 개돼지로 몰아가면서 지구들끼리 휘시덕거렸던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그리고 거기에 지시받고 노란한 문재인 경북주사파정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법처리 가야죠 사법처리 가야죠 사도 환경평가에 문재인 청와대가 지연 주부입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방부가 2019년, 2021년에 무려 5차례나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어요 국방부도 괴로웠을 거예요 미국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드기지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 약속 아니냐 계속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미군의 그런 계속적인 요구를 계속 외면만 할 수 없어서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에다가 5차례나 보고를 해요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청와대가 이걸 묵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진핑이 문재인이가 콤밥 먹고 온갖 수모 받으면서 중국을 갔다 온 다음에도 중국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시진핑이 한국 방문하기로 돼 있는 근데 우리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을 해버리면 상설적으로 기지 설치 운영하겠다는 거 같았는데 그거 시진핑이 좋아하겠냐? 그냥 늦춰, 늦춰 이게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의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한 지시를 내립니다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서 의논을 좀 해봐라 이 협의체 문재인이가 지시하니까 2021년 5월에 딱 한 번 열리고 끝났습니다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왜 안 하냐고 계속해서 제초하는 미국한테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였던 것 같습니다 또 2021년 6월에 사드기지에서 전자파 측정을 했대요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어요 그런데 이 청와대가 이걸 발표하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당시 전자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자파는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음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해서 이 문건을 청와대 수석한테 보고했는데 이거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중국과 시진핑을 의식해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불일한 이것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죠 산불일한 이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에서는 그냥 그거 우리 입장이지 중국과 약속한 적 없어요 라고 거짓말했는데 중국과 약속한 것이 드러났죠 이 모든 것이 중국 시진핑 눈치 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결국 중국 방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진핑 한 번 불러들이기 위해서 군사주권을 중국에 내줬습니다 군사정권 군사주권입니다 군사주권 군사주권을 중국에 내줬어요 일한이라고 하는 것 약속했대는데 이거는 사드 운영을 중국 눈치 보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무기 우리 영토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무기를 중국 눈치 보고 중국 허가하에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군사주권의 완벽한 포기예요 군사주권의 완벽한 포기는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문재인이 이 자를 그동안은 제가 국사범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매국노라고 불러요 나라를 팔아먹은 게 이런 것 아닙니까 매국노문재인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수신료 갈취 거부법 추진한다 수신료 갈취 거부법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인데요 방송법 제64조 개정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신료를 지금 분리징수하도록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징수해도 어쨌든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KBS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KBS를 안 보는데도 TV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KBS에다가 2,500원을 왜 내냐 KBS를 안 보는 사람들은 수신료도 내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KBS가 수신료를 무작정 갈취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자 이겁니다 박성중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않거나 유료방송에 사용되는 단말 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사실 TV 갖다 놓고 다 유료방송 보지 누가 KBS 택도 아닌 편파방송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 봐요 그런데 왜 수신료를 KBS에 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갈취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이겁니다 박성중 의원은 편파 왜곡 조작 보도를 끝도 없이 자행하고 민노총 언론 노조를 매개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지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 박성중 의원한테 여러분 지금 박수들 막 보내고 계시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 고성국 TV 화이팅 함께하는 정말 좋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훔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한 번도 못 본 나라 태양믹구 만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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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